소스는 아니 좋아 아유 잘못됐어 제대로 안해줘 제대로 안해줘 제대로 안해줘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전화 하시는 분이 약간 관심 받아서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닌 거 아시죠? 저희는 지금 쿱스 형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네 자 쿱스 형은 저희가 지금 쿱스 형이 쳐들어와서 이번 음악회신 활동을 쿱스 형과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. 나한테 집에 좀 가줄래? 나는 진짜 이제 곧 갈 거야. 갈 거야? 저 내일 스케줄 있어가지고 일찍. 난 갈 거야. 근데 이제 콥스 재활 잘하나 안하나 확인하러 오려고 잠깐 민규랑 들린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거면 얘기 좀 해주세요. 그건 저의 마음 아닌가요? 우리가 우리 멤버도 만나러 사야겠다. 아니 그러면은 초현이 형 눌렀을 때 안 열어줬어야지 갑작스럽게 왔다고. 니가 열었어 안 열었어? 미안하다. 잘하자. 전화 와 이렇게. 새벽 1시 반인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와. 짱이지? 짱이네. 약간 뭔가 내가 슈퍼스타가 된 느낌으로 할까?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. 너무 멋있다. 난 그게 말고. 민규 머리는 언제 기르나요? 기르고 있어요. 나 머리 기르고 있는 거야. 너 어떻게 짧고 잘생겼네. 잘생겼네. 잘하는 중이야 이거 지금. 그래. 아주 잘못됐어 이거. 제대로 안해줘. 제대로 안해줘. 어 순관이 왔다. 순관이가 술 냄새 좀 난대. 나는 술을 먹었어. 나는 술을 먹었어. 우리 집 와서 일찍 일탄을 뿌리고 있는 거야. 왜 그래. 근데 이거 여러분 근데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쿱스 걱정돼서 온 거예요. 또 잘 나왔어.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전화하시는 분이 약간 관심받아서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닌 거 아시죠? 한 잔 하려 하는데? 내 번호 어떻게 하는 거지? 번호 바꿀 거야. 그냥 메일 바꿀 거야. 아 그냥 번호 없앨래. 그냥 핸드폰 안 쓸래. 그럼 스케줄 본 지 어떻게 받아? 스케줄 안 하는데. 아니 어떻게. 민규가 이래가지고 할 때마다 힘들어했구나. 전화 많이 오지. 응. 뭔데? 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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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? 수고했던 문자. 자꾸 전화 오네. 정환이 형 참으라 그래. 참으라 그래. 캐릭터 캐릭터도 뭐라고 하지 마.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. 네. 관심 주시마. 그냥. 우리 그만 할까 이제. 그래 그래 그래. 아무튼. 캐럿들 오늘 또 봐서 반가웠고 밥이나 먹자요. 또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